거인디오미, 거여미, 아이돌의 장신, 아이돌계 2봉걸, 쭈인입니다. 2봉걸이 제일 많았네요. 네, 일단 이렇게 뭔가 각 분양 그리고 세대별로 모이기 힘든 자리에 아이돌로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 20대 그리고 어린 나이에 걸맞는 통통 튀는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끝으로 우리 이경규 씨와 윤세윤 씨의 조합을 일궈내는 데 가장 큰 힘을 써주신 아린베 대표께서 또 인사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도 뭐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영역 선배가 저도 뭐 경비 씨에 계실 때 제가 같이 일했던 선배고 그리고 영역 선배가 같이 하자는데 안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흔쾌히 경비형 세윤이도 흔쾌히 받아도록 하겠습니다.